사귀는 사람을 바꾸면 운명도 바뀐다. 세상에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반면 딱히 뭘 하지도 않았는데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슷한 연령, 용모, 학력, 재능인데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운 좋은 사람을 관찰하면 그들에게는 독특한 견해와 사고방식, 느낌, 행동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무엇을 느끼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답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1. 운을 누군가에게 줘라 운에는 재미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돈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운은 모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도 있고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저축을 해도 써버리면 줄어드는데 운은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운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운은 시간차는 있겠지만 두 배, 세 배가 되어 나중에 다시 되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운은 내가 꽁꽁 끌어안고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는 중에 점점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운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 빌려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가능한 것을 누군가에게 베풀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당신의 운을 크게 했으면 했지 작게 줄어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2. 무언가를 버리면 운이 열린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물건을 소중히 하라고 배워왔습니다. 그 가르침 자체는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중히 하라는 것을 착각해서 버리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운의 기운을 맞기도 합니다. 버린다는 의미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때때로 소중한 것을 버림으로써 소중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버린다는 말에 이질감이 있다면 처분한다고 말을 바꿔봅시다. 나에게 불필요한 물건이나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처분하면 누군가가 이를 사용해서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버리는 것은 운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한 번 시험삼아 집을 정리하고 쓰레기 봉지 10개 분량의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뜻밖에도 기분이 상쾌해질 것이며 멋진 운도 불러들일 겁니다. 3. 사귀는 사람을 바꾸면 운명도 바뀐다. 우리들의 일상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셀러리맨이랑 만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업원 정신이 몸에 베이게 됩니다. 대화 내용도 상사의 험담이나 회사 프로젝트에 관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편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일을 따낼 것인지를 고민하며 사업가들과 어울리면 투자, 비즈니스 모델 등과 같은 이야기가 오갑니다. 당신의 미래는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르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당신과 함께할 사람을 바꾸어야 하며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관계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각각의 그룹별로 삶의 방식, 이야기의 소재가 현저하게 다릅니다. 지금 당장 나의 분야와 전혀 관련 없는 직종의 사람을 만나보세요. 분명 뜻밖의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4. 돈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금전운이 따른다 재벌 창업주와 재벌 2, 3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장 큰 차이는 돈을 쓸 줄 안다는 사실입니다. 재벌 2, 3세와 달리 창업주는 돈을 통 크게 쓸 줄 압니다. 그들은 절약을 기본으로 삼지만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돈을 지불합니다. 결국 돈을 잘 모으는 사람보다는 잘 쓰는 사람에게 금전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간혹 돈을 갖고 있으면 안심이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초보적인 투자 마인드입니다. 돈은 수중에 갖고 있어야지 라고 느낄 때야말로 자진해서 밖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예컨대 일본의 전국시대 적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자신의 성에 숨어 상대방이 가기만을 기다릴지 성에서 나와 공격을 할지 이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도 이것과 비슷해서 성 안에 숨어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당하지 않는 대신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자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하겠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과는 결말이 다릅니다. 돈을 전혀 쓰지 않고 집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운은 오지 않습니다. 낭비를 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지금 수중의 돈을 잘 사용해서 미래의 가능성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5. 신성한 장소에서 감사하는 명상을 하라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틀림없이 운의 기운이 상승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마워요 라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존재에 대해 마음속 깊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 보길 바라는 것이 영지입니다. 사주 명리학자이자 강호 동양학자 조용헌은 영지로 떠나보라고 권합니다. 영지란 어디인가? 바로 특별한 에너지와 기운이 스며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인체는 밖으로 채워야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연이 주는 기운입니다.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듯 자연의 기운을 수시로 우리 몸과 마음에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를 받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대자연과 일체가 되는 순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파워스폿이라 불리는 유명한 곳을 자주 찾다보면 운의 기운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직감으로 움직이면 운도 따라 움직인다. 우리들은 크고 작은 갓가지 일에 항상 고민하고 선택을 합니다.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직감입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와 같이 우물쭈물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운은 도망가고 맙니다. 무슨 일이라도 직감으로 재빨리 선택해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상대로 진정 이 사람이면 될까? 라며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아니야 그만두는 편이 좋을 것 같아 혹은 괜찮아 이 사람이면 돼 라며 고민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무방하다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직감으로 결정한 것들에는 전적으로 그 믿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직감을 부정하면 오히려 고민만 증가시킬 뿐 결국 운은 나빠지고 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서 운을 불러오는 49가지 말과 조영원의 영지술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올림이었습니다. 아멘